안녕하세요. 92년 대선 때 태어난 사단법인 청년 김대중 대표 이대선입니다. 최근 20대, 30대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묻는다면 공정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저 또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공정은 우리 사회가 지금도 앞으로도 꼭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의 사전적 의미는 공평할 공, 바를 정, 즉 공평하고 바르다는 뜻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본인 스스로 공정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당당하게 전개에 입성했습니다. 여러 발언들을 통해 마치 본인이 공정의 아이콘이라는 듯 끊임없이 공정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워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정을 앞세워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까지 된 윤석열은 이제 공정이라는 단어를 전혀 입에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내 김건희의 학력이조, 경력이조, 수상이조와 관련해서 더 이상 공정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왜 징역형까지 선고받은 장모 최훈순의 비리에 관련해서 더 이상 공정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본인 윤석열은 과연 공정하였습니까? 본인 김건희는 과연 공정하였습니까? 장모 최훈순은 과연 공정하였습니까? 청년들이 말하고 있는 공정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그때그때 맞춰 취사선택할 수 있는 원칙이 아닙니다. 공정이라는 단어를 정치적 공격을 위해 들먹이다 불리할 때에는 손바닥 뒤집듯 하는 태도 역시 윤석열이 불공정의 표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공정을 이야기하기 전에 본인과 본인 가족들이 그동안 얼마나 불공정한 삶을 살아봤는지 먼저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윤석열이 그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는 미래가 아닌 공평하고 올바르지 않았던 과거래의 회귀일 뿐입니다. 윤석열은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자산인 민주화 한동을 가리켜 외국에서 수입한 이념에 사로잡힌 것이라고 비하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홍콩과 태국, 미얀마까지 최근 해외 민주화 운동의 물결은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이 선진 민주주의 사회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윤석열이 평가절하했던 민주화 운동의 산물입니다. 윤석열이 주장하는 여성가족부 폐지 역시 고 김대중 대통령이 더 진보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만들었던 시스템을 다시 되돌려서 우리 사회를 과거로 회귀시키려는 시도입니다. 윤석열의 주 52시간 및 최저임금 폐지 역시 이미 주 40시간 노동시간을 달성하고 더 나은 노동체계를 지향하고 있는 해외의 여러 국가들의 사례와 비교하면 부끄럽고 국제사회가 경악할 수준의 바람입니다. 윤석열은 과거로의 회귀를 주장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정을 외치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묻습니다. 후보는 현재를 직시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사고 체계 속에서 발전과 고민 없이 살아오다가 부득이하게 대통령 선거에 나왔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92년 대선에서 실패하네 태어났지만 이번만큼 반드시 민중과 민주가 승량했다는 대선을 다짐하고 있는 이대선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정말 좋은 연설 윤석열 씨가 아마 들으면 자다가도 이렇게 깊은 참의 눈물을 들어야 될 좋은 연설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빨간 아재님 등은 저 이대선 대표님의 방송을 따로 따서 오늘 방송으로 다시 내보내지 않을까 감히 기대해봅니다.